네 반갑습니다. 오늘 메뉴는요 비빅냄면 두그룹과 왕만두 그리고 명란군만두 잘먹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유튜브 아프리카 가둥이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두루왕 오늘 메뉴는요 나같지요 잘먹겠습니다. 메뉴 이겁니다 이거 실수했어 실수했어 첫입은 왕만두 이런식으로 이게 들어갈까요 맛있습니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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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중국집인데 잘해 음 찔리지 않아요 찔리지 않아요 되게 부드러워요 밀무기 안녕 아 근데 저한테 자꾸 댓글로도 막 면을 이렇게 삼키는 게 저 씹는 거거든요 근데 삼키는 것처럼 보여요 저 제가 씹는 거에 방송 볼 때는 그렇게 그래보이는 거 같은데 이번에 군만두랑 해서 이번엔 이렇게 예 여러분들 역시 넘어가서 추천 초기화됐거든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군만두랑 아우 스카이님 팬가 감사합니다 우리 2년 8통 시 아 닉네임 2층 냉면 내 스타일이네 아 간장 있는데 제가 따로 안 놨는데 나라땡님 반갑습니다 아 주의 감사합니다 면 그냥 냉면만 방금 전에 군만두 싸먹었는데요 방금 전에 군만두 싸먹었는데요 중국집 왜 추천을 부탁하는거지 아예 별풍으로 좀 싸달라고 하.. 아 너 별창 같잖아 아 이거는 그림이 좀 그렇잖아 응? 안 쏟으면서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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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신세계 올반 공짜로 받은거야 공짜로 스폰.. 스폰이라고 해야 하나? 스폰? 아니 협찬? 응 돈 안받았으니까 협찬? 근데 먹으면 하더라구요 막 죽인다 이건 아닌데 먹을만해 먹을만해 돈 받으면 스폰 아니야? 근데 제품만 협찬이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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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오염 꿀맛난 소고기 맛있죠 재료.. 아래 보다가 만두 안 와야겠어요 그냥 살짝 매콤 근데 새콤이 더 강해요 새콤이 만두에 이렇게 늦은데 아래 아 수육 사먹으면 맛있긴 하겠다 쭈님 반갑습니다 저는 솔직히 찐만두 더 좋아해 근데 찐만두 소리가 안 나잖아 스리라차 스리라차 음 음 캡사이즈는 아니에요 스리라차 소스 이거지 스리라차 라면요? 말하지 마요 나 그거 아 내가 봤을 때는 삼양의 실패작이야 역대 실패작 솔직하게 냉정하게 이거는 제가 진짜 튀긴 거예요 이거 삼양 거거든요 스리라차 볶음면 진짜 먹어봐 아우 쭈님 팬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요렇게 고구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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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맛이 달라 여기가 이상하게 초코 맛이 나요 초콜릿 맛 뭐지 뭐지 진짜로 초콜릿 맛나 내 입맛이 이상한가? 아 이거 얼마냐고 이거 해서 만두 4개 있잖아 이거 왕만두 4개 포함이거든요 4개 포함해갖고 그 뭐야 17,000원 초콜릿 충청도 왔지 나 오늘 날씨 너무 더워갖고 오늘 에어컨 풀가동 하루내내 큰일났어 시리김치 홍쥐랑 홍쥐불림을 같이 먹으면 상상도 하기 싫은데 상상도 하기 싫은데 그거는 진짜 획기적인 고문이 고문가 짝이야 고문할때 고문할때 실비김치랑 홍쥐불림을 주면은 고문이지 도착해 오게이 안녕 유튜브 여러분들, 제가 왜 말이 없는 이유는요 지금 아프리카 채팅창은요 본인들끼리 싸우고 있는 중이라서 지금 제 모습이 안 보여서 제가 할 얘기 없어요 지금 저는 먹기만 할게요 지금 읽을 게 없어 채팅창 읽을 게 없어 본인들끼리 싸우고 있어갖고 읽을 게 없어 지금 만두 한입까지 알겠습니다 이거 먹을게요 처음에 찍어 먹은 제 모습이 찌개가 나아가 닐벼하고 들어있는 warehouse 이틀에 뜨끈하게 되었어요 닐벼하나 구제하고 고춧가루 살쪄 살쪄 다 먹었다 배불러요 솔직히 배불러 녹화만 여기까지 알라붕붕붕 들어가 솔직히 배불러 끝난 줄 알았죠? 유튜브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이 남기지 말래요 그래서 만두 한 개 먹고 끝낼게요 삼촌에 먹으라고요? 아무튼 삼촌에 먹어요 잘 먹었습니다 녹화만 여기까지 알라붕붕붕 들어가